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브라클에서 표를 만들고, 행을 추가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작업들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챙겨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이 정도는 사실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덜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애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갖고 있는 표를 좀 볼게요 셀렉트 아이디와 타이틀과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해서 토픽을 출력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는 두 개의 행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값을 추가할 때 다시요 여기 있는 이 아이디라고 하는 저 컬럼을 한번 보시죠 저 컬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뭘 주죠? 학번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습니다 그게 하는 역할은 각각의 사람을 식별한다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과 구별한다 라는 식별자인 것이죠 여러분 식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중복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ySQL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저 행은 아이디가 2번이죠 그런데 아이디가 2번인 또 다른 행이 있다면 우리는 MySQL이라는 저 행을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까다로워질 겁니다 중복이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식별자의 최대 미더 식별자의 자격은 중복되면 안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좀 시켜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데이터 뭐 별거 없어요? 내용을 세척 한번 보시고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할 때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넣으려고 하는 저 3번이 기존의 이 표에 아이디 값이 3번인 행이 있냐 없냐를 제가 저 값을 넣을 때마다 따져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1억 개가 있고 여기 있는 아이디가 저렇게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중복되지 않는 값을 뭘 넣어야 되는지를 알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상황이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꿈꿀까요? 뭘 꿈꿀까요? 이런 걸 꿈꾸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인서트 문을 실행을 하면 아이디가 3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존의 토픽 테이블에 아이디가 아이디가 3인 행이 이미 있다면 저 인서트 문을 실행을 안 시켜주고 없을 때만 실행을 시켜준다면 저는 저기 있는 각각의 아이디 값이 유일무일한 유니크한 식별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완전 환상적인 기능이고 진짜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바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기본키 또는 주키라고도 불러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픽 테이블은 이런 코드로 인해서 만들어졌죠 즉, 프라이머리 키가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할 때는 아예 테이블을 생성할 때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성한 후에 얼터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나중에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 처음부터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작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저는 여기 있는 이 크리에이트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거를 수정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는 코드를 추가할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토픽 테이블을 지워버릴 거예요 자, 테이블을 지울 때는 드롭 테이블 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드롭 테이블 토픽 하면 어떻게 된다? 테이블이 삭제가 된다 그리고 드롭 테이블과 같은 명령을 한 다음에는 커밋 명령어 같은 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여기가 쓸까요? 드롭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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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스트레인트는 제약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는 말하자면 제약 조건이죠 이미 존재하지 않는 값만 넣을 수 있다는 제약을 테이블에다가 가하는 거니까요 자, 컨스트레인트라고 하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라이머리 키의 이름을 정해요 pk, topic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프라이머리 키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는 이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 어떤 컨스트레인트냐면 프라이머리 키다 그러면 어떤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를 걸 거냐에다가 id를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id와 title을 묶어서 프라이머리 키가 생겨요 이런 걸 복합키라고 부르는데 복합키는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할 때 그때 필요해지실 겁니다 일단은 id만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카피해서 붙여넣기 자, 그리고 엔터 했을 때 성공적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위에서 제가 작성했었던 이 인서트 세 개를 제가 가져와서 다시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이 중에서 두 개를 먼저 실행을 시켜 볼까요? 하나씩 해 보죠 자, 첫 번째 거 실행을 시켰습니다 인서트가 됐죠? commit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실행하는데 기존에 이제 id가 1인 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1이라는 id 값을 가진 행을 또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요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unique constraint unique는 유일무일한 이란 뜻이죠 유일무일한 제약 조건에 걸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 이미 id가 1인 행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2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해 보는 거죠 해볼까요? 엔터 했더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primary key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을 통해서 primary key가 지정된 값을 가진 행은 이 표 안에서 유일무일하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게 되면 마지막 데이터까지 넣을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select id title과 id title from topic where id는 2라고 했을 때 primary key를 지정하지 않는 것과 primary key를 지정해서 id 2번인 행을 찾는 것의 속도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속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여러분이 primary key로 지정한 행을 찾는 건 순식간에 돼요 이게 수학적인, 컴퓨터 공학적인 마법인 거죠 그런데 primary key로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는 데이터를 가져온 게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primary key는 표를 만들 때 반드시 지정한다 지정하지 않으면 손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primary key가 꼭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primary key를 쓰지 않는 건 경제성이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primary key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primary key가 뭔지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